우리 전수관장으로 있고 우리 황교수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다 전수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상세도 룸도 그렇고 장부도 그렇고 황교수 선생님 거를 다 맡고 현재는 비록 어린 나이입니다. 이제 30대 이제 막 중반에 들어선 건 우리 처녀예요. 처녀고 아직 어린 나이지만 큰 삶을 맡아서 이끌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힘도 주시고 계속 밀어주시면은 아마도 우리 고창농악이 더욱더 크게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그마한 채무지만 아주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요. 자 고창농악의 우리 살림꾼입니다. 이명훈 전수관장의 황교수 선생님 설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. Carlisle ok 아 Fam 아 아 아무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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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시골에 오셨습니다. 여러분, 이동훈 전수관장. 여러분, 여러분, 제가 한번 보여주셨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. 어린 친구들이 있고, 이제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우리 고창동왕 보존의 젊은 분이 나오시는데요. 중년이세요. 현재 나이 74살 접수셨습니다. 우리 고창동왕에서 중년의 젊은 분이신데요. 노균상 선생님께서 우리 북놀이를, 북놀이를 보여주셨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많이 기다리시라고 다리가 좀 젖으실 거예요, 앉아계시는데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젊은 오빠와 함께 흥돌 환호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